본을 풀어봅세다 네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만들고 부르고 연기하는 판소리 창작자 박인혜구요 저희 작품을 함께하는 배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버 더 떼창 문전 봄풀이는 6명의 소리꾼과 2명의 악사가 판소리 합창으로 들려주는 제주도 신화인데요 집안 곳곳에 좌정하고 있는 가택신의 내력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작품은 어떻게 하면 판소리 합창을 보다 아름답게 들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극은 제주도 신화인 문전 봄풀이를 기반으로 창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고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고전 신화를 다시 살펴보면서 동시대의 가족의 소통에 관해서 묻고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관람 포인트는요 다양한 소리를 표현하는 소리꾼들의 합창과요 또 반전이 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무대 준비하셨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아르코 온라인 극장 오버다퇴창 문전봄풀이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아르코 온라인 극장 오버다퇴창 문전봄풀이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